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함께하게 될 저는 오클라우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것들로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주님, 이 한주의 삶 역시 아버지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바른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 함께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것들 올바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웰즈의 속담에는 성벽 뒤에서는 누구나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운치 있는 장소로 여겨지는 유럽의 성들은 본래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건축되었던 건물들입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해자를 파고 성벽을 높이 쌓고 또 제한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좋게 만든 건축물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성벽 뒤에 있으면 훨씬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손쉽게 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술가들은 성을 침략해서 빼앗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의 병력이 더 필요하고 손자병법에서도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화양무기가 발달하면서 성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지만은 그 이전에 냉병기라 불리는 칼과 창 그리고 화살만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에 성의 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역시 이런 고대 국가의 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살피고 있는 이사여서에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유다의 여러 국가적 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은 아수르가 이런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국가적인 침략에 대응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에 따른 방책들입니다. 이사여서 36장 1절은 히스기아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충실한 왕이었던 아하세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아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의 나라인 유다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수리와와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힘을 빌린 대가로 유다는 보호금이라는 명목의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급변화는 주변 국가들의 정세 속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유다는 여러 면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사네립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을 때까지도 아수르는 전망이 밝지 않은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문헌과 성경상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히스키아는 이때를 반역의 기회로 삼고 그 주변의 여러 약한 국가들을 결집하여 아수르의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로서 과감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도자는 늘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키아의 노력과 판단은 아쉽게도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히스키아는 아수르 세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701년에 사네립이 아수르 제국 지역에 다른 곳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모아서 수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하였고 그리고 유다에도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공성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히스키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키아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이스키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키아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네립이 예루살렘 공격계획을 미리 알고 히스키아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공급시설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빼앗는 전쟁, 공성전의 형태는 처음부터 전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무리하게 돌진했다가는 많은 수의 병력을 잃고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성을 포유하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보급을 차단하고 그들이 굶주림과 여러가지 공포 가운데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수비할 때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다면 생명이 그곳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키아는 수로를 파서 그 성 안에 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신루암 수로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견으로 어떻게 히스키아가 이 싸움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적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벽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싸움을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여서 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준비에 더하여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그가 백성을 모아놓고 어떠한 말로 그들을 격려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을 위한 준비는 백성에게 이 싸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하여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아무리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아수르보다 강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유다왕 히스키아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키아가 이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외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아수르와의 일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은 유다 외곽에 있던 여러 성들을 그 군대가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다른 방책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싸움을 싸워서는 깨어질 것밖에 없는 불가능한 싸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스키아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높이고 물기를 내고 그리고 성 밖에서 적들을 위하여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싸움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면서 그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격려했습니다. 내 외적인 이 모든 준비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키아의 이 두 가지 준비 현세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최선을 다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펼쳐놓고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의무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키아의 모든 준비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압체자의 세력은 꺾일 것이었다. 그러나 히스키아는 그의 통치 초기에는 아하스가 아스루와 맺은 계약에 따라 계속 조공을 바쳤다. 그 동안에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그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한편 성 밖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 히스키아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현극해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였다. 포위에 대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히스키아가 유다왕으로 즉여할 당시에 이미 아스루 사람들은 북방왕조로부터 많은 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로잡아갔다. 히스키아가 예루살렘의 방비를 굳게 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몇 년 후에 아스루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점령하고 이스라엘 열 지파를 아스루 영토의 여러 주에 분산시켰다. 유다의 국경은 다만 몇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에서도 50마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 안에 있는 값진 노행물들이 원수들을 다시 내습해오도록 유혹할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그의 군대들을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권고하였다. 흔들리지 않은 뚜렷한 믿음 가운데에 삶이 가진 의무를 깨닫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조화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행동도 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의논할 상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런 현세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완전하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히스기아의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보여주었던 뚜렷한 신뢰 가운데 스스로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염력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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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